뭐 중학생 이런 애들 만나도 제가 폐요 아 근데 랭크에서는 뭐 좋고 나쁘고 뭐가 있나요? 근데 그건 있어요 진짜 만약에 좀 저티어이신 분들은 그냥 여러가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챔프 하나만 하세요 방송 볼만하죠 게임돌이 안나도 마이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효과음 효과음 지금 톡톡톡 팍 팍은 터질때 팍 소리 내겠습니다 아 모르고 강판 안썼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하지마 반성 하세요 이렇게도 다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길래 제가 갔는데 죽지마라 수위공료로 와 아 쉽죠? 랭크하는 랭크합니다 아! 아! 그래도 내 마음은 전해졌을거야 야 평타를 치라고! 오! 뭐 화낸거 아니고 어우 리아야 미안해 어우 리아야 미안 미안 침착했다 진짜 아 맞다 이거 게임소리 안나지? 좋아요 궁 쏠때 그래도 효과음 해드릴게요 슛으로 할게요 슛 아아 아 슈트 아 야 카르마한테 그걸 걸러 잘하네 우리 펌. 키워준 보람이 있네. 아.. 나이스. 일부러 이 아래 쓴 거예요. 글로 도망 못 가게. 왜 나 없이 싸우냐. 진짜 제가 키웠죠. 근데 요새 랭크를 하다보면 중학생 분들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. 뭐 중학생 이런 애들 만나도 제가 패여. 살아있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이게 펜다라는 표현이 현실.. 아니 죄송합니다. 사과할게요. 멘트 다시 하겠습니다. 라인전 우위를 져마저 제가. 오! 끝났다! 야 끝! 오 저기 오죠? 다리우스가 기 잡았어요. 나 때리면 땡클지 때려때려 나 때려. 잠깐만요. 루샤 못 잡았어? 아 품부 너무 깔끔했다. 아 이게 어떻게 38세 피지컬입니까? 아 좋아요. 방송이니까 세조 말고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얘기해. 세조 말고 방송이니까 그러면 다른 챔프 보여드릴게요. 이게 뭐 피지컬 챔프? 아 요네! 정말 저 칼실 잘합니다. 협곡에서 한번 피바람이 불긴 칼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게 보험하는 건 아닌데. 레네톤이 저마다. 얘는 시키를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. 일로 와봐. 와 이거 진짜 잘하네요. 쟤 썩고 있어요. 썩은 뇌가 진동하죠. 이기적인 딜기 좋았죠. 이기적인 딜기 좋았죠. 와 진짜 이득받다. 뭐야 내가 너무 있는 줄 아는데. 전 이겼죠 일단. 탈은 이겼습니다. 아 오. 뭐하는 거야. 이거 뺐죠. 왜 캤을 왜 캤을. 방송 안 켰으면 이겼을 것 같아. 야 뭐해. 아니. 아니 얘가. 오. 뭐야 전략 못 먹었네. 아 이거 어떡해. 뭐야 내가 먹었네. 아 내가 먹었어. 바로 나도 폭을 먹어. 한 번만 본 게야. 아 야 본 게야 어떻게 알았어. 뭐야 얘 왜 까부냐. 겨우 나 살았지. 진짜 탓하기 싫은데 누가 칼쳐먹고 싶다 그래가지고. 야 여기 봐. 좋아 비벼. 주워 먹어. 어. 아니. 아 나 진짜 뭐하냐. 아 나 큰일 났다 나 진짜. 똥 내려온다. 나 이정도로는 안쌌는데 원래. 어 3이라 없다. 이겼는데. 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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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렸어. 떴어. 떴어. 살렸어. 내가 원디를. 봤어요. 어쩐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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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원기야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정말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해봐야 알아 몰라요 몰라 아 오랜만에 버스 맞네 이게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이런 날도 오네요 이 참으로 해도 이기냐고 하는 거는 너무하신 말 아닙니까?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망했는데 이불린 첫절령 구차하지만 이불린을 제가 키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결과론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말했습니다 저만의 에덱톰 시킬 줘도 라인만 밀면 된다고